구독자여러분 70만 구독자여러분 75만이네 거짓말 이제 70명이 되요 이제 75만이라고 말해야지 아니 출고를 하는데 양발이 없어 아 그래요 한쪽은 나이키 한쪽은 뭐 네 파 어디서 굴러들인거 하나씩 있네 그거 신고 가야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거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사는거지 뭐 어디서 서울 가기 좀 그렇다 동네 쪽에 논에 이제 미꾸라지 잡으러 가면 모를까 안그랬습니까 외출할겁니다 이거 신고 외출 갈거에요 엔드 구독자여러분 양발 좀 세포내 주세요 양발이 없어요 흠